11만 4천 9십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GKL입니다. GKL 은 는 동산은 2005년 9월 6일 설립되어 2009년 11월 코스피 시장에 상장됨 동산은 외래 관광객 유치와 외화 획득을 통한 관광 수지 개선. 한국 카지노 산업의 국제 경쟁력 재고를 위해 서울과 부산 총 3곳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음 연중 모유로 스문의 시간 영업장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22년 3분기 말 현재 170대의 테이블 359대의 슬롯머신 145대의 전자게임 테이블 ETG 을 가동하고 있음 기업개요 대시 2005년 9월 카지노업 경영과 공익 목적의 관광진흥사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강남 코엑스점 강북 힐튼점 부살롯데점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음 대시 주요 사업구는 카지노 및 관광 숙박업 국제회의업 여행업 골프장 등 체육시설업 식품접객업 면세품 판매업과 카지노 부대 또는 관련되는 일체의 사업임 대시 국내 카지노 사업체는 총 17개이며 이 중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16개 내국인 대상 카지노가 1개로 과점 형태의 사업을 연위하고 있음 재무 대시 외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 자가격리 조치 완화 등 입국 규제 완화로 외국인 관광객이 회복세를 보인 바 카지노 이용객 증가 및 환전 수입 증가로 전년 대비 매출 급증 대시 매출 급증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대비 영업 손실 규모 축소되었으며 금융 수지 저하에도 법인세 비용 감소 등으로 순 손실 규모 역시 축소되었음 대시 카지노 운영 정상화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카지노 이용객 증가가 기대되는 가운데 드롭 앱 및 홀드율 개선이 기대되는 바 매출 성장 및 수익성 개선 전망 2023년 5월 17일 9시 24분 기준 장중 gkl의 시가 총액은 1조 1951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gkl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191위입니다. gkl의 상장 주식수는 6185만 5601은 주입니다. gkl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gkl의 퍼은 123.85배이고 추정 퍼은 15.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마이너스 125.7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51.4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36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183원을 보여주었으며 pb아은 3.0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56원이고 추정 eps는 1310원입니다. pb아과 bps는 각각 2.96배 6,53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3.86이며 목표 주가는 25,071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888억원, 마이너스 1458억원, 마이너스 139억원입니다. 단기 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 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643억원, 마이너스 1133억원, 마이너스 227억원입니다. GKL의 재물을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59번지 37%이고 유보율은 1136.61%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84억원입니다.